3회차의 진행을 맡은 횡성군 가족센터 팀장 김명아입니다. 기본 명품 요리대회는 저희가 3회차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요리 작품들이 너무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의식을 좀 축소하고 시식 대경 작품 관람하실 수 있게 내비분들이 초청하려고 했는데 개의식을 또 성대하게 할 수 있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강사님 소개와 팀과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2024년 다문화 명품 요리대회 특강을 이끌어주신 윤정아 강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참가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후면되는 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피아 핑크 투게더 슈퍼 두번 주규야 현정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피아 팀의 최혜림 마일리님 핑크 팀이 이미수 쩡님 풍해더 팀입니다. 이은자 라니샤님 슈퍼두번 주비어 현정 오현정 주비피 멘토사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빛깔라다 횡성 명품 살지조 행복한 손 건강한 박상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빛깔라다 박찬미 예부게니아님 명품 행성 살지조 조춘자 이현선님 행복한 손입니다. 전영식 쩐티라타님 전장한 박상 이유정 박기우치 놀이꽃님이십니다. 다같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원대 김나영 교수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제가 점수를 하게 됐는데요. 절차지나 전장한 박상 ś Jedевич아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